별들이 집게가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. 자 과연 명주 씨는 몇 개의 별의 선택을 받았는지 지금 결과를 공개합니다. 자 115개의 별 이상 받으면 3라운드로 갑니다. 결과를 보여주세요. 자 뒷자리 맨 뒷자리가 일단은 6입니다. 설마요 한 표 차 설마. 126 126 126 126 설마 결과를 결과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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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6 한 표 차 한 표 차입니다. 대박 또 이야 대단하다. 한 표의 가능성이 바로 다음 라운드로 명주 씨를 옮겨갑니다. 명주 씨 이겼어요. 지금 기분 어떻습니까? 한 표로 이겼다는 거에 살짝 자존심 상하고요. 좀 더 잘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네요.